안녕하세요 레이징니다 루파이브 슬리스퍼 설문지 플러스 조선 플레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코뉴 오스트리아 트위니지 그리고 스웨덴 그 다음에 커스텀 시베리아구 5개를 올렸는데요 응답을 보기 전에 보면 너무 재미없지 않나? 다 나오는데? 볼까? 봅시다 아이씨 미친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레이징니 노랍 시베리아 땅 줄 테니 한번 기어보세요 커스텀 시베리아구 16명 57.1% 야 과발이 넘네? 사쿠라네 사쿠라요 그리고 아크코뉴 오스트리아 트위지 그 다음에 스웨덴 순으로 가네요 이거는 일단 조선 플레이 좀 있음 이제 조선 미션도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 커스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일단 조선 플레이나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플레이를... 아 깜짝이야 오스만 투르크인 줄 알았네요 조선 플레이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되죠 어... 시베리가 됐으면 제가 커스텀 코가는 여태까지 한 번도 플레이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저번에 살던 집보다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네요 인쇄술 7.8% 언제 받으냐 저거 국내 여재 배우자 빨리 확장합시다 오스만 투르크 관계도 개선이나 할까 152 굳이 할 필요 없겠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얘기는... 프랑스는... 야 프랑스 뭐야 얘 스웨델 러시아 견제 갈까요?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페인? 라이브... 러시아 때리자 라이브 러시아 라이브 지정한 다음에 크라인 날쫄한 데부터 먹도록 하고요 110... 어? 터진다? 터지네요 이렇게 먹고 빠지지 뭐 99.6 99.6 그리고... 여기... 불교가 있어요 얘가 피자나가르 개종을 못하고 있는데 종교 중심지라 가지고 개종을 못하거든요 아이 개종 좀 하지 그냥 살 힘들게... 내가 저쪽까지 가야겠어? 됐고... 가고 있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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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한게 되죠 욕명 보내도록 하고 스페인 관계두계산을 동맹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스페인... 털린거구나 프랑스한테 하이 답답하니... 아이씨... 몇병 식민지에 땅 크니?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식민지에 땅이 있나보다 그래도 식민지에 숨겨놓은 땅이 있나봐요 부동산 투자 잘했나보네 킬러와... 자르푸어? 라이벌이잖아 러시아 라이벌? 아이씨... 귀찮은 놈 러시아 동맹 누구길래 그래? 아이씨... 설마... 그런 일은 터지지 않겠죠 설마 뭐... 무슨... 하아... 아니에요... 설마... 하아... 어... 이런 젠장아... 돈 떨어졌다 무협효율... 게이득이죠 왜 안오시나요? 공성장군 안나오네? 공성장군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두개 있네 하나... 그리고... 두개... 갑시다? 자... 쟤도 안오네... 빠지네 와... 아주 먼... 아주 먼 곳으로 가네요? 아니구나... 이상한데 가구나 지금... 에이... 귀찮은 놈 자... 아... 굳이... 불이 필요도 없겠다 아... 죽어... 굳이 불이 필요도 없겠다 어... 죽어... 명라 빨리 코 박고 공성장군이 날까요? 공성장군이네 군사 보낼까? 어? 군사 꽉 찼다 태커 올려 속도 빨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병 억그리네 이번엔 21% 42% 북아라, 러시아, 프랑스 누구랑 싸워? 북아라, 자르프, 러시아, 브랜덴부르크 아 가기 귀찮은데? 아 가기 이따 귀찮은데? 또 다 바뀌었죠? 말을 안 들면 역시 때려야지 정신 잘지 됐죠? 일단 군사 이렇게 보내도록 하고 바미스, 클라임, 구축 의심 감소 바미스 먹고 비자나그르 땅 캔디 하나 뺏어와가지고 여기 손 뗍시다 열강 싸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도 열강이야? 란상 클라임 라이지로 할까요? 해군 글고 올까? 시당차 돌아가셨네 자치도 올리면 되지 뭐 그러면 어차피 식민지에서도 못 만드는데 수도가 아시아에 있어가지고 금방 떠졌지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를 주로 만들지 말고 수도로 만들지 말고 베이징으로 다시 옮겨볼까? 12, 30 항조로 가네? 수트로 옮겨놓으면 항조가 좋은데? 항조, 리플에서 항조 이렇게 올라가네? 아 뭘 딱히 하기 애매하다 여기 전략, 전략 좀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수도인데 베이징 이런 데가 안전하지 베이징 아니면 뭐 난징 이런 데가 안전하죠 진짜 웬만하면 못 들어오죠 항조로 수도 바꿉시다 그러면 항조로 수도 바꿀까? 성자의 승리 아아 잘못 눌렀다 젠장 젠장 안정도 떨어졌네 불만도 좋은 거 칠투갈 자리 비싼데? 성자 종교재판관 관대한 기부 행정받을 수 있는데 강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73년 어? 아 58년 돈 받을 때 받도록 하고 우회 소집 분석 받을 수 있네 테크놈 올릴까요? 7.0? 어이씨 큰일 났는데 이거 베이징 가야겠다 이거 수도 천도 해야겠다 다시 아니면 수도를 그냥 확 유럽으로 바꿔? 아프리카 또는 유럽으로 바꿀까? 17텍이네요 야 가자 그냥 이거 코어 받고 바바미스 치고 벵갈 친 다음에 차라리 여기 빨리 부겨 먹자 그래 마음 편하게 7.2 아이고 이거 난 지금 항저우 가야겠다 다음에 수도 항저우 우리 수도 바꿔야겠네요 금강도 안 나오면 저기 굳이 쓸모도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지도 아니고 힌두 벵갈 어 여기 또 부겨 있네? 아 맞다 저기 먹어야지 시즌 언제야 57년 오스만 투르크 관계력 개선됐고 2년 만에 하나씩 러시아 견제하려고 오스만을 잡아놓긴 했는데 왕시 결혼 되나? 했나요 왕시 결혼? 돼 있구나 벌써 오스만 프랑스 아 라이벌이구나 명나라 휴전이 50년 기네요 제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좀 길다 란상도 쳐야 되는데 불교라 가지고 46년 2년 뒤에 칠 수 있네요 코어가 44년 12월 코어 바뀌고 그냥 군사를 여기 내려보내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보내면 되죠 상기상상 외교로 감싸게 받도록 하고요 무협기지 올릴 수 있네 됐습니다 코어 다 바뀌었고요 굳이 얘가 여기 코 갖고있나? 코 안 갖고있잖아 그럼 들어갔으면 됐는데 전쟁 빨리 해뒀으면 됐는데 상관없는데 에이 개니 개니게 고생했네 바위스 클라임 하나 두 개 뜨다 날조하고 빼고 란상 로방프라바 날조 됐고요 명나라는 항저우 그 다음에 개발성 높은 지역부터 먼저 먹자 클라임 날조 해 안 먹어서 될지 모르겠다 워낙 영토가 커가지고 국가분열공작 건방지게 나한테?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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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르 캔디만 가져올 수 있겠죠 설마 캔디 못 가져오겠어 가자 굳이가 안 걸어 어이 진짜 깜짝이야 비자 나가르 니가 독립 보장을 한 걸 아주 후회하게 될 거야 해본 맞나? 해본 그게 많지도 아니구나 많구나 또 키보드가 제가 원래 쓰던 방송할 때 쓰던 키보드가 고장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방송할 때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비싼 거 쓰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키보드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고장 나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오버워치 키보드 오버워치 레이저 키보드인데 25만원 주고 옛날에 샀어요 제가 오버워치 푹 빠졌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후회가 되네요 내가 왜 25만원 주고 키보드를 샀는지 오스마니 오스마니 군사력 지원 행정 좋아 행정 인력 아예 군사 좋으라 그냥 도움의 성격 어우 감사합니다 마루아 마루와 동맹해가지고 통일권 안줄거예요 가두리 양식 가능하겠네 잠깐만요 영두 이렇게 먹고 땅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캔디만 먹으면 되는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루앙프라방 40년대 보이네요 공성장군 교체 있는거랑 없는거랑 차이가 조금 나죠 왜 이렇게 터지겠다 들어오시게 구름 테크 높아 테크에다 규율까지 받아가지고 상관없어 말라카 왜 이렇게 컸냐 여기 다 개종해라 개종만 하면 상관 안해나 개종하면 너 칠 필요 없어 굳이 브랜데무리 구부역 문제 오리시 민족주 이제 33년대 잡고 오도록 하죠 잡을 수 있을래나 무난히 잡고요 란상 코치 유전 끝났고 벵가인 민족주 차치도 올렸잖아 아이씨 초원이지 야 뭐 벌써 공성을 해 저기 아이씨 짜증나게 공성은 벌써 아냐 집중 집중 내가 질거 같냐 이놈아 20년대로도 이긴다 이놈아 저 호구로 봤죠 얘 어 여기 꽉 찼네요 태그 올려 잠시 때리고 오자 너 왜 거기로 야 왜 가지못하냐 와 왜이래 야 진짜 억울한데 버그 올렸어 여기 왜 못들어가냐 어이없은데 갑자기 들어갈수 있다가 갑자기 못들어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 얘네가 다행히도 약해서 다행이지 강했으면 큰일날 뻔했어 아 공성됐죠 가자 시계가 시계가 아 여기 요새 있구나 아이씨 왔다 뭐야 얘 정도전이야 정도야 이름이 부카라기 좀 끝났고요 이거 먹고 난산 갑시다 급한 거 아니에요 천천히 먹어도 늦지는 않거든요 캔디만 먹으면 되는데 딴 거 필요 없어요 캔디만 주세요 공성장군 공성장군 여기 있네 교체 설가 이건 빡세겠다 가자 14연대 얘 거네 위대한 유산 인력 감사합니다 어 굳이 받을 필요는 없죠 저런건 아이씨 순신형 없으면 들어가 그냥 여기 해안 건너가야 되는데 아 더럽게 막네 이놈들 이건 뽑기도 돈 아까와가지고 안 뽑고 있는데 잡고 딴 거 필요 없고 여기 내놔 놀기 이딴 데 필요 없단 말이야 캔디만 캔디만 주세요 캔디만 못 지나간다 이놈들 아이씨 죽어라 이놈아이씨 어 풀렸다 가자 길이 뚫렸다 삐켜라 이놈들 아이씨 나 캔디만 먹을게 캔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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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고 불교 때문에 이거 못주겠냐 나한테 아이씨 아이씨 젠장 가란 말이야 이새끼야 아이씨 짜증나 이씨 대형선 때문에 대형선 때문에 대형선이 많아 얘네들은 가 가란 말이야 가 고 아이씨 오 됐다 나이스 됐고요 바미스 됐고요 캔디만 먹을게 아 불교 먹기 드럽게 아이씨 내가 고아를 가지고 가겠다 그랬냐 이놈들아 캔디 하나 내놓은거야 캔디 잠깐만 종교 좀 볼게요 캔디 하나면 되죠 바미스 캔디 하나 내놓고요 하여기 다 가져가자 그냥 이렇게 된거 수도 어디야 비자나 코앞이네 야 이렇게 된거 땅 좀 많이 좀 먹자 감히 괘씸죄로 내가 땅을 먹고 괘씸하도다 감히 나한테 땅을 안줘 괘씸죄로 여기 가져가겠습니다 호시기까지 먹을 필요도 없죠 호시기까지 먹을 필요도 없죠 길만 뚫어 길만 뚫어 길만 뚫어 여기 먹을 필요도 없는데 생각해보면 그리고 란상이나 치러 갑시다 개종했니? 열심히 개종해 벵갈 언제 치지 벵갈 클라이날 쪽도 해야 되죠 여기 트리플라 여기 불교에요 불교 일단 갑시다 요새 하나 둘 셋 공짜 요새 하나 있긴 한데 사령관 돌아가셨네요 사령관 죽었으면 사기 사기? 사기라도 받을까? 육구병력 인력 육구병력 인력 목날 걸렸네 인력이라고 봤죠 클라임비용 코어비용 조금이나마 아끼려고 했는데 조금이나마 아끼려고 했는데 안되겠네요 그냥 공성하죠 귀찮다 그냥 공성하죠 귀찮다 소빙할 가장 추운 시기 인방프라방 루앙프라방이죠 효과가 꼬이네 박히고 있나요? 51년 내년은 되겠네 명락휴전 끝났고 갑시다 뭐 박을게 많아 코어 행사실에서 항상 행정에 감사히 받도록 하고요 뭐 요새는 하나 둘 갑시다 행정 거찼대? 주라도 만들까? 7.1% 왜 점점 점점 왜 주나 만들게요 개발도 일본은 웬만한데 다 만들지 않았나? 일본은 웬만한데는 다 만들었기 때문에 큐토가 엄청 나오네 키나이가 5.7일? 노다지 있네 저기도 한반도 한반도 원래 시작할때부터 다 되어있고 어 1.1% 1.1% 나오네 주 안만드에도 불구하고 주만드 2.57 괜찮고요 4.2% 나와? 1.1% 1.1% 다 보기도 귀찮다 그냥 아무데나 만들죠 어차피 다 줌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됐고요 군사 그렇게 많이 뽑진 못한다 그래도 비자잔하가르 군대 땅 좀 줘야겠네 조금 좀 땅을 줘야겠네요 오스만 뭐야 이거 방군 왜 이렇게 터졌어? 무슨 방군이야 이거? 나지드 블리즐이자 나지드 크레테 와 깽팔이네 지금 명라가 들어가 되게 되게 안한데 요새 올라가 있네 다 다쳐 그러면 천명 가져오다 걸고 어차피 다 먹을까? 빨리 치지 뭐 여재 돌아가셨네 여재가 그 저번에 불륜 그 사건의 그분 아닌가? 아니겠죠 설마 설마 딴 분이지? 모르겠다 딴 분이겠지 설마 명나라도 이제 끝났고요 어디부터 먹을까 어디부터 먹을까 일단 명나라 또 먼저 먹을까? 어 71점? 98점 무슨 씨 야 땅 이렇게 비싸 키보드 소리가 키보드 소리가 조금 시끄러운 점 돈 받지 말자 62년 10년이네 그래도 돈 받으면 돈 받으면 거의 거의 8개월 정도 늘어나네 돈 받아야지 그러면 그렇게까지 비슷비슷하면 받아 그냥 이제 여기 됐고요 영나라 코 빨리 박는 다음에 4년 2년 뒤네요 그 다음에 란상 딱 먹고 계속 확장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지방 불교 지방 이제 벵갈 또 한번 치고 벵갈 트리플라 불교라가지고 여기 하나 먹고 란상 먹고 명나라 먹으면 게임 끝나고 다음엔 제가 저번에 설문지로 해가지고 설문지로 뭐가 뽑혔지? 맞다 시베리아 뽑혔죠 시베리아 커스텀 국가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국가는 해본적이 없네 생각해보니 해본적이 없어요 해본적이 없어요 방금 터지는거 상관 안하고 그냥 딱 먹을까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 나는 화폐같이 하라 이런 인플 이런 짐바부에 되겠네 또 100점 불교나 받아들일까요 가자 할지도 없는데 뭐야 90% 아유타야 셀론 셀론? 셀론이라 셀론은 해군으로 좀 군사 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실패한 행정 실패한 행정부 부패도 올려요 얼마 적자야? 왜 이렇게 적자가 심하지? 적자가 이렇게까지 심하나? 돈 받고 독점권 돈 돈 돈 더블로 받을 수 있네 성균등력 조언 행정 100 받고 그 다음에 7.4% 황금이 떨어지니까 먹고살기가 또 힘드네요 배척 개빙은 이정도 써야될 것 같고 테크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행정이랑 군사가 너무 차이가 나죠 지금 오스만 들고 러시아 브랜데블르크 프랑스 보헤미아 아유 갱판인데 야 나 좀 쉽게 좀 끝내잖아요 브랜덴 프랑스 키프로스 프랑스 캐나다 아 러시아는 오스만 발루치스탄 아 이거 사나이 이거 사나이끼리 동맹을 했는데 가야되나 잠깐만요 63년 땅 194 뭐 태도 명나라 전체합병 하라면 70 8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80년 정도 걸릴 것 같고 80년도 90년도 초반대 합병 될 것 같고 란상도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을 도와주게 된다면 저는 러시아랑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프랑스가 온단 말이지 러시아 브랜덴 프랑스 키프로스 프랑스 캐나다 오스만 군사 얼마 나와 아 이거 오스만 믿어 이거? 아 이거 오스만을 믿기에도 또 그렇다 잠깐만 사나이끼리 한 약속 지켜야지 아이 젠작 야 군사 올려 야 잠깐만요 가자 사나이끼리 사나이끼리 동맹 체결해 내가 이거 또 쌩 깔 수는 없지 나 사나이다 가자 네 가자 콜 내가 가주지 내가 밸런스 좀 맞춰줄게 일단 유로파이브 셀립스4 조너원 블레이드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